해독천재 미나리 이런 효능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미나리 향긋함 속에 담긴 다양한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나리는 봄철 입맛을 도두는 향긋한 채소로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의보감에도 미나리의 효능이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던 식품이랍니다 미나리의 주요 효능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독작용 미나리는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어 술 마신 다음 날 해장에 좋고 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독성 물질을 중화하는 효능이 뛰어나 보거탕에 미나리가 들어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항산화 작용 미나리의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며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 개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고혈압 예방과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소화기 건강 미나리는 소화를 돕고 변비 해소에도 효과적이며 식욕을 증진시켜줍니다 인효 작용 몸속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여 부종을 완화하고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번엔 미나리의 풍부한 영양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게요 비타민 A, B1, B2, C 등 다양한 비타민이 풍부하여 피부 건강과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줍니다 미네랄 칼륨, 칼슘, 철분 등이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 신경기능 유지 등에 좋습니다 섬유질 풍부한 섬유질은 장 건강을 촉진하고 포만감을 높여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미나리 활용법 알아보겠습니다 생채 쌈 채소로 활용하거나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상큼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국 미나리 된장국, 미나리 콩나물국 등 다양한 국 요리에 활용하면 시원하고 개운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볶음 고기나 해산물과 함께 볶아 먹으면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즉 미나리 즙을 내어 마시면 간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나리 섭취 시 주의사항도 살펴볼게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찬 사람은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약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깨끗하게 세척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미나리,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 미나리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건강에도 좋은 여러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나리를 꾸준히 섭취하여 건강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